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890억 원을 들여 동해안 1원의 등대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포항연암지구와 영덕병곡항 그리고 울진후포 등대해양문화공관 조성에 국비 23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울릉행남지구와 경주간포항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단계로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2단계로 오는 2018년부터 등대 마을 8곳과 등대 명소 6곳을 선정하고 작은 등대 도서관 7곳을 조성해 체험과 휴식이 공존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